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분 발음 off와 of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turn off. 그렇죠? TV를 꺼주세요 할 때 말하는 turn off고요. 두 번째는 one of them. 이 많은 사람들 them 중에서 한 명 one of the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법을 보면 off는 이 o에 강세를 두고 약간 어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리고 ff도 아주 명확하게 f 발음을 해요. 그래서 off, off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두 번째 of는 o, f는 o도 부드럽게 어, 그리고 f는 약간 v에 가깝게 of, v, v보다는 v죠. v처럼 발음이에요. 그래서 of, of 이렇게 되죠. 앞에 거는 off, 뒤에 거는 of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send off. 그렇죠? 뭘 보내버리다 이런 거죠. 편지나 이메일 같은 거. 자, kind of.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대충, 대략 그런 거 이런 종류의 이런 거죠. 그래서 kind of, 부드럽게 of. 자, log off. 그렇죠? log on의 반대죠. 여기는 sort of. 그렇죠? 이것도 일종의 이런 뜻이죠. 여기는 call off.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call off. 그래서 뭐 연기하다, 지연하다 이런 뜻이죠. 강하게 말했어요. 여기는 must of. 그래서 대부분의 할 때 of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죠. 자, 예문에서 보면 can you turn off the TV, please? 어, 저 TV 좀 꺼줄래? 그래서 off를 강하게 말했죠. 두 번째 거는 it was kind of a good deal. 네, 그건 아마 대체로 좋은 deal이었어, 좋은 거래였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네, 여기는 하나죠. 부드럽게 맞습니다. my friend has appeared out of nowhere. 네, 내 친구는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났어 이런 거죠. out of nowhere. 이거 재밌는 표현이죠? out of nowhere. 네, 갑자기 나타났어. 그래서 o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off는 off, 그냥 of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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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 네, 좋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